안녕하세요 권순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안무는요 나의 랜가의 마이크 스티크라는 보이고요 뒷부분은 제가 직접 찬양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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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룩 와주신 분들한테 제일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? 일단 다른 친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선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뒷부분에 모자로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들께 정말 신기하다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숨차? 그걸로?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번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중캐마노라는 안무가의 업투유라는 곡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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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